왕국이 더 필요합니다 뭔가 너무 빨리 나왔다 다음 저그전 앞마당 포토럿이 하고 바로 불멸자 뽑고 뽑는 그 빌드로 이기면 2천원 어우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그전 앞마당 포토럿이 하고 앞마당 포토럿이? 바로 불멸자 뽑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그전을 만나야겠네요 내 저그전 중 가장 어려운 건 저그를 만나기 제가 생각보다 잘 안 만나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떡해요? 응 다음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응 굉장히 귀찮게 하는 친구네요 아 굉장히 귀찮게 하는 친구네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왜 지졌는데 본진의 암기 네마리 트리플 커드라는 사도와 공업 버킷 추가 소환하는 광전사 타민하면 바로 암기로 타볼까요 포털아시 한번 때리고 나서 그 다음 저글자 만나는거는 암기 한번 때려보죠 어 이 친구 이렇게 욕심내면은 땡큐인데 잡았죠 나이스 이러면 황혼이지 절대 안걸립니다 이 다음판 이거 다음판 테란풀토면은 포털아시 면 로만 끝나와 2천원 아 감사합니다 토스그룹 제일 꿀인데요 그러면은 이러면 제발 토스 만나라 싶으면 또 토스 안만나겠죠 그것이 스타트의 매칭 시스템 아 이거 컨트롤 발로 했죠 방금 발로 해도 저거다 조금 더 잘했을 것 같은데 테란전이 성공하면은 유아강인데 역시 잘 하시는군요 토스전 성공하면은 2천원 개꿀이고 저그전 성공하면은 그것도 좋고요 프로토스전 테란전 성공하면은 유튜브각이죠 역시 제 유자를 알리시군요 와 치사하게 정석 스위치네요 아 이번판은 빠르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다음판이 미션이라 포토러시로 이겨야 해서 이번판은 빠르게 이걸로 이기려고 합니다 자 이건 위에 3마리 뽑고서 그러면은 근데 지뢰가 안오는거 보니까 지뢰가 아닌가 보네요 끝났죠? 뭔가 꼬다리가 여기저기 많이 달려있긴 한데 이겼죠? 자 절대 줄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자 무조건 이긴 상황 야 제일 좋은 상황 감각하는데 그거까지 썼어 스킨까지 빼먹었어 이건 뭐 무조건 이긴거죠? 다시 한번 반까막이 살짝 위험한데 이거는 제가 무조건 이겼다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여기 끝까지 여기다 뭘 안 배치하자 계속 털리는건데 탱크도 줄여주면은 더 개꿀이죠 스캔도 썼어 아이고 이러면은 뭐 털리느라 정신없죠 여기 또 배치 안했으면은 또 털리는거야 아이고 어이고 방가 가네요 어이고 방가 잡았으면은 끝났죠 이거? 이거는 이제 여기는 못 보고 이거는 그냥 뭐 끝난 상황이죠 와 해피림 또 해병이 주네요 거신할 때 높게 딱 좋게 추적자가 해병보다 많은 것 같은데 허리 돌리는 게 의미가 없죠 추적제 뽑아도 이겨 정석이면 무난하게 정석이면 무난하게 정석이면 무난하게 정석이면 무난하게 정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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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못 막으면 안되죠 업그레이드는 1일업이겠나 이거 막아도 막은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고 막았네요 이러면은 거의 뭐 주작자로 해도 유리한데 두친건 왜 안나가는거죠 이길 희망을 가지고 있는것인가요 자 이건 이겼습니다 의여산만 잡고 가볼까요 의여산만 잡기 오우 탄탄했네요 이번엔 터렛만 잡기 깨 오케이 자 그러면 암귤 한번 들어가보기 왜 안나가시는거죠 그냥 끝내볼까요 그냥 끝낼게요 이 친구 게임을 포기하지 않은것 같아요 이 친구 게임을 포기하지 않은것 같아요 그냥 간호 그건데도 많이 잡았네요 빨리 넘기려고 했는데 질게임하고 있었어 가스가 생각보다 없네 가스가 생각보다 없네 가스가 생각보다 없네 가스가 생각보다 없네 자 끝낼게요 자 끝났죠 GG 공짜 공짜 빅 삶 저는 200 미 11 지낭 2 띠 감사합니다.